첨단 도축시설 준공을 앞둔 안동 봉화축협이 추가로 120억 원을 들여 민간 도축장을 매입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축협 측이 첫 보도 이후 사실은 권영세 당시 안동 시장이 민간 도축장 매입을 권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전 시장은 두 도축장 간의 경쟁이 우려되니 서로 협의해보라고 당부했을 뿐 매입을 직접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권영세 전 안동 시장이 3선에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입니다. 안동시 서우면에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축산물 종합 처리장 건립 계획을 내걸었습니다. 사업비 450억 원은 민자로 확보한다는 구상도 담겼는데 당초 안동시가 염두에 둔 사업자는 민간 도축업체였습니다. 2022년 안동 봉화축협 이사회 해이록입니다. 조합장은 당초 안동시가 민간 도축사업자에게 새 도축장 투자를 권했지만 거절해 안동농협의 투자가 논의되다가 자신이 취임한 뒤 안동 봉화축협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동시는 2018년 선거를 전후해 시유지 4만 9천여 제곱미터를 축협의 축산물 처리장 건설용으로 매각하고 축협 공판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포장과 폐수처리 시설 공사 등에도 12, 5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기존의 노후 도축장을 축협이 매입할 것을 안동시에서 권유했고 공판장 부지와 진입도로 등 각종 지원을 받은 축협 입장에서는 안동시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전 안동시장에게 당시 노후시설 매각 과정에서 실제 안동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매입하라고 한 적은 없고요. 서로 경쟁업체과 또 규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쟁업체 서로 상호 간에 원만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보라고 그렇게 권한 적은 있습니다. 매입을 직접 권하진 않았지만 축협과 민간 도축업체 간의 협의를 권하긴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동 봉화축협의 일부 이사들과 조합원들은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중복 투자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그 배경에 지자체의 강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며 해당 거래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